안녕하세요. 물감나라 부송산TV입니다. 오늘은 오피스텔과 아파트에 풍부한 수요를 두고 있는 인천 송도 상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전형적인 항아리 상권이라 할 수 있는 송도 809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로 1,200여 세대의 오피스텔과 2,200여 세대의 아파트 단지 수요를 품고 있는 상가입니다. 사거리 코너를 두고 형성된 단지 상가에 각종 편의시설이 모여 있어 신도시 특성상 수요가 모이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입니다. 분양면적 71.67제곱미터, 전형면적 34.2제곱미터로 2020년도에 지상 2층으로 준공된 건물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반 상업지역에 있으며 구조는 철균 콘크리트 구조,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공시가 제곱미터당 241만원의 상가입니다. 매매가격은 6억원입니다. 현재 일반음직점으로 보증금 3천만원에 월 210만원으로 임대 중인 것으로 연수익 2,520만원 나오는 수익률 4.42%의 상가입니다. 분양후 현재까지 공실없었던 상가로 임차인간 양도양수가 이뤄지는 시설비가 들어간 임차업종이라는 점과 소비성 짙은 오피스텔동에 위치한 상가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 상가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보다 좋은 매물로 보답드리고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